반갑습니다. 11월 20일 매매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상원이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키면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아시아 증시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0.6%에서 0.7% 후반대의 약세를 보였지만 우리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 IT주 등 대부분 업종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1.3%대 하락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들의 강력한 매도세로 1.9%대 큰 폭으로 하락마감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들의 낙폭이 크게 나타났고 휴대폰 그리고 제약바이오 대선주 대북주만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업종 종목들이 큰 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중 부유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세계 경기 확장세가 계속 기대되면서 주가가 대세 상승 흐름을 계속 타고 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홍콩 인권법이라는 이런 돌발 변수가 나타나면서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특히 더 약화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신용융자 잔고 액수가 9조 5천억을 넘어섰죠. 그러면서 이 신용융자 잔고가 이렇게 올라가면 항상 코스닥 시장을 공격을 하죠.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의 기관들의 묻짐한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코스닥 대부분 업종 종목들이 큰 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큰 낙폭을 보였죠. 지금 지소미아 건도 조금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여기다 그냥 신용 잔고도 높겠다 이러면서 그냥 갖다 때려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이런 게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말로 요즘 보면 공매도 순기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의 낙폭 유독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보면 정부에서도 뭔가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일 시간대별 흐름 보시면 거래소가 외국인 3,300억이나 매도했습니다. 기관이 1,0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엄청나게 팔아댔죠. 코스닥 시장도 지금 기관이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했죠. 지금 연일 코스닥을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한 189억 정도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보면 금융하고 보험 쪽만 강세를 보였고 내수주들 그리고 은행도 강밥 수준이었죠. 그러나 의약품 조금 약세였고 그 외 대부분이 큰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의료정밀하고 전기전자가 오늘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대부분 화학, 그리고 제조업 이런 부분들, 기계 이런 전방산업들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전멸입니다. 전부 다 좋지 않죠. 거기다 기계, 장비 가장 좋지 않았고 정보기술, 출판, 매체, 반도체, 반도체도 상당히 안 좋았고 그리고 제약, 화학, IT 부품 전부 다 좋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신용융자 잔고가 11월 15일자까지 업데이트가 됐는데 9조 5천억 수준이죠. 자, 이 부분이 특히 코스닥 시장 이렇게 공격하는데 빌미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조금 줄었죠. 금방 업데이트가 됐는데 11월 18일자 9조 4천9백억 정도 지금 이렇게 또 이제 막 때리고 있기 때문에 신용융자 장군은 오늘 또 코스닥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죠. 또 이제 서서히 좀 줄어들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코스피 오늘 잘 타고 가던 이 흐름이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조금 우려가 될 만한 홍콩인권법 이런 돌발 변수가 나타나면서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1선까지 내려왔죠. 그런데 외국인이 3천억 이상 매도를 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지 않게 급변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1선을 그래도 21선은 좀 받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아시아 시장 대비해서 좀 많이 하락한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워낙 크게 나와서 조금 이제 분위기 자체는 단번에 되돌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21선을 좀 지켜주는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락폭이 좀 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닥 오늘 완전히 뭐 1.9%나 찍어 눌렀죠. 지금 은봉이 길게 나타나면서 121선하고 33일선을 한 번에 뚫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들의 이런 코스닥 공격이 상당히 거세게 나타나고 있고 자,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제까지 경험상 다른 것보다도 지금 미중 무역 협상 부분, 우려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소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걸 핑계 삼아서 지금 신용융자 장고가 좀 높죠. 그런 부분을 보고 또 개미들 또 이렇게 잡아 대는 그런 묻지마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지금 곤매도도 상당히 많이 동원이 됐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자,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얼마나 더 계속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밑에 61선 있죠. 61선까지 밀어붙일지 아니면 그러면 또 여기에서 오늘 낙폭이 정말로 심하면 1.9%면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2배 이상이죠. 이 정도로 큰 폭으로 정말로 이제 오바해서 밀어붙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와 준다. 그러면 오늘 외국인은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받치는 물량이 좀 들어와 준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21선을 하향이탈하지 않는 이런 양봉이 한번 나와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 흐름을 잘 타고 갔죠. 잘 타고 가다가 오늘 뭐 돌발 변수 딱 맞으면서 외국인이 엄청 팔았습니다. 3명만주나 팔았죠. 기관이 20만주 들어왔지만 외국인이 상당히 크게 던져되면서 2.8% 장대 음봉이 나왔죠. 21선까지 하향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래량도 좀 터졌고 모양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락폭은 다른 나라 대비 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1선을 한 번에 깨고 내려오지는 안치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삼성전기도 오늘 뭐 시장 분위기상 버틸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고가 1.8%까지 갔지만 결국 2.3%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2만주 사고 기관이 4만주 팔면서 지금 조금 다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외국인의 매수세는 계속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조금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 마무리가 좀 되면 어느 정도 조정하고 다시 또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이닉스도는 3% 내렸죠.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21선 깨고 내려오면서 또 박스권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이 70만주 팔고 기관이 4천주 정도 샀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낙폭이 좀 많이 크죠. 많이 커서 여기에서 돌려세우는 양봉이 한번 좀 나와 주는 게 좀 좋은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외국인이 워낙에 많이 팔아 돼서 내일까지 지속이 될지 지속이 된다 그러면 33일선 정도 까지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뭐 과매도권이라고 좀 판단이 되면 내일 외국인의 매도세가 마무리 된다 그러면 양봉이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LG전자도 오늘 1.4%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7만6천주 팔면서 그동안 매수해오던 부분 좀 끊겼죠. 흐름이 자 기관은 2만4천주 들어왔습니다. 1.4% 정도 하락하면서 그래도 오일선 좀 지켰죠. 자 그러나 지금 LG전자는 2평선 뚫고 치고 올라갈 만한 분위기였는데 오늘 뭐 시장 분위기상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며칠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방향 자체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대한유화도 오늘 분위기상 또 하락을 했죠. 1.2% 정도 하락했습니다. 기관이 만주정도 팔고 외국인이 5,600주 들어왔습니다. 대한유화는 워낙에 지금 바닷건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대안유화도 전방산업이다 보니까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런 부분이 또 시장이 좀 안정이 돼야지 다시 또 돌아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워낙에 좀 바닷건이기 때문에 이런 바닷건 언저리에서 큰 폭으로 하락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자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셀트리오는 오늘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120일선 부근에서 쌍바닥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이죠. 쌍바닥을 좀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5일선하고 11선 뚫고 올라서 주면 다시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외국인이 8천주 사고 기관이 6천주 정도 매수 들어왔습니다. 헬스케어도 오늘 0.6% 상승하면서 셀트리온하고 동일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9천주 정도 사고 기관이 계속 팔고 있죠. 35,000주 매도하면서 지금 60일선은 60일선은 딱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을 상당히 많이 한 상태고 60일선 부근에서 잘 버티는 모습이기 때문에 쌍바닥 만들었죠. 쌍바닥 만들고 상승 흐름을 좀 타려는 그런 분위기 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롯데칠성도 시장 분위기상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외인기관 400주 1300주 팔면서 시장 분위기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스미디어도 마찬가지 였죠. 지금 코스닥 시장 상당히 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그런 흐름 타면서 내려왔죠. 이제 21선 부근 거의 다 내려온 상태고 그렇지만 외국인하고 기관이 들어왔죠. 2000주 기관이 6000주 들어왔습니다. 지금 수급으로 보면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런 모습으로 보면 어느정도 코스닥 시장이 워낙에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하락을 했지만 21선 부근에서는 바치고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큰 그런 수급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산중공업은 지금 실적도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저런 조찬 악재가 나오니까 그냥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시고 외인기관 30만주 씩 매도 하면서 아주 기존의 최저점 쌍바닥을 거의 보러 가려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 가고 있습니다. 자 코르 코르 윈더 는 그래도 좀 잘 버틴 모양새 죠 1.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4만5천 외국인이 5만조 정도 팔았지만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하루 상당히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돌발 악재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힘든 시장이었는데 다른 아시아 시장 대비 우리나라가 좀 많이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